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ids.php라고 하는 파일을 작성할 건데요 자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어...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인서트 시킨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부터 해보겠습니다. 자 우선 html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덕타입 html 그리고 head meta character set 은 utfa head 요렇게 하고 body 태그까지 작성을 합니다. 음... 그리고 여기에 이제 mysql 코드가 들어올 건데요 자 우선 mysql php에서 mysql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코드는 mysqli connect입니다. 이씨... 아... 자 php 코드니까 php는 저는 인덴트를 없애서 좀 구분을 시키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넥션을 놓고 mysqli connect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인자 세 개가 들어오는데 네 개인가요? 자 첫 번째 인자는 저는 자 여기에 ids 콘솔에 보면 엔드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? 요걸 카피해서 여기 첫 번째 인자로 갖다 놓습니다.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포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id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고 세 번째 인자는 비밀번호가 들어오고 네 번째 인자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옵니다. 자 여기다가 저는 oto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 이게 id와 패스워드 또는 그 호스트의 url 예 요런 정보는 사실 코드에 포함시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. 별도의 파일로 빼서 그 파일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요기에다가 넣는 것이 좋지만 예 우리 수업은 이 php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ids를 어떻게 핸들링하는가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수업이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 connection을 이쪽에 넣고 select 별표 from topic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면 이제 mysql 즉 ids로 저 sql이 전송이 되겠죠. 자 그것을 저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. 그리고 result라는 저 변수에는 어 ids에서 보내준 결과값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 그 결과값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입니다. 그 정도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. 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시 저도 몰라요. 자 그 다음에 로 mysql ipatch associ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. 저 함수의 특징은 result를 받습니다. 즉 mysql iquery를 실행한 결과를 mysql patch associ는 받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요 함수가 한번 실행될 때 한 행씩 가져와서 row라고 하는 변수에 담을 겁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거 전체가 그 값이 될 거예요. row에 담겨있는 값이 그래서 더 이상 값을 가져올 수 없을 때 mysql ipatch associ는 return 값이 null이 됩니다. 그럼 제가 선택한 저거 전체가 null이 되면서 php에서는 null을 false와 등가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문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이 반복 구문이 끝나는 코드입니다. 자 그 다음에 음 어떻게 할까요 print print 이렇게 하는데 자 저는 글 목록을 리스트로 제목만 표현할 거예요. 예 전체 다 표현할 이건 좀 귀찮으니까 자 ul 그리고 ul 이렇게 하고 여기 반복문에다가 li를 넣으면 되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title title 어디있냐? 여기서 저는 title을 쓸 겁니다. title은 mysql i real e s c a p e string 음 이걸 제가 외우다니 하하 자 커넥션을 첫 번째 인자로 주고 두 번째 인자는 row에 있는 title 값을 이렇게 주고 이걸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 이거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됐죠?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이 이 주소에 해당되는 ids에 접속해서 셀렉트 별표 from topic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보셨습니다. 자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코드도 한 번 짜볼게요. 자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form 태그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form 태그는 rds underbar receiver .php 로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것이고요.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거냐면 일단은 제목 부분 제목 이렇게 생긴 코드를 전송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본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input type은 submit 뭔지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저장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제가 여기에다가 hello rds 라고 점고 rds 점 점 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를 거예요. 그러면 ids underbar receiver .php가 저것을 받을 건데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. 자 그럼 다시 우리 그 코드로 돌아가서 전 여기서 ids underbar receiver .php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돼야겠어요? ids receiver .php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receiver는 자 우선 요건 그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냥 붙여넣기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요게 필요하겠죠? 커넥션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는 php는 $underbar post 로 받을 수가 있죠. 근데 그걸 그대로 쓰면은 보안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title이라는 변수는 mysql real escape string 이라고 하는 것에 인자로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온 title을 이렇게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description 됐나요? 그리고 이제 sql 문을 작성할 겁니다. sql 문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니까 insert into 바로 어디요? topic 테이블에다가 어떤 순서로 title description 그리고 author 그리고 created 의 순서로 저장할 거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일단은 title 부분은 title title 이렇게 하고 그리고 description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uthor는 그냥 이 고행으로 하고요 created 은 now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죠. author는 제가 이렇게 잘못했네요.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? mysqli query라는 함수에 connection을 첫 번째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sql 문을 넘겨주면 되죠. 그리고 뭐 이것저것 체크할 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자 location 그리고 사용자를 다시 ids.php 파일로 볼더 돌려버리는 다시 보내버리는 그런 코드죠.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자 그리고 실행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요 그 ids의 url이 제가 좀 잘못됐어요. 여러분은 잘못 안됐을 거예요. 자 요걸로 바꿨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서 hello id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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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____ 제출 그러면 read.php 로 다시 돌아오고 hello ids가 화면에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요렇게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. ids